어! 우리 여기로 가자! 여기 계곡도 있어! 5시에 꽃인데요. 썸네일 5시에 꽃을 넣을 수 있네. 뭐하냐고? 흑채가 아니라 헤어라인 커버 메이크업 제품을 팔아. 이렇게 흑채랑 비슷한 건데 이거는 그냥 이마라인 약간 남자친구 언제 채우냐고? 뭐라고? 아! 재밌는 미션 들어왔다. 동동님도 이거 어려워? 아! 이렇게 선글라스 이렇게 진짜 유... 짱구 유치원 선생님 원장님 아니야. 생각보다 안 보이는데 생각보다 잘 보여. 썸네일이 얼마나 웃길까? 캠도 진짜 왕따시만하게 큰데 왕따시만한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어가지고 뭐하나 싶겠다 이 여자. 자 그럼 테이프로 갈까요? 렛츠고! 나 그거 찾아버렸다. 장난감 선글라스 찾았어. 아 이건 아예 안 보여서 안 되겠다. 이건 앞이 안 보이네. 조용히. 화면밖에 없어. 조용히. 계속 멈춰. 조용히. 아 깜짝이야. 야 총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맞다. 여기서 여기서 총이 나오네. 굿. 집요하다 집요해. 아니 제가 내 처음 쳐가려고 하는 거야 갑자기. 용서할 수 없지. 망했쭈? 뭐고 먹으러 갈래는데 차 헷어가지고. 게임 다 조졌네. 차있다 애 잡아야겠다. 아 깜짝이야. 계속 저기만 쬐고 있었나보네. 다행. 풀타밍. 오 멋있다. 님들 나 옷 갈아입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라. 저 소리 듣고 있어. 나 너무 더워서 좀 갈아입고 올게. 선글라스 쓰고 갔다가 쓰고 올게. 잠옷 중에 좀. 이제 옷 갈아입니까. 더 여행 온 것 같네. 선글라스 때문에 잠옷처럼 안 보이는데. 나 모자도 가져올까? 네. 엄청 지렸다. 좀 더 여행 온 거 같아. 지금иях included patrimônio은 한상의 끝에 어딨고?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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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 변수 ㅋ ㅋ 으흑 씨 졸라 껴 ㅋ 회고에서 휴가 어! 우리 여기로 가자 여기 계곡도 있어 아하하하 여러분 여기 가면 계곡있어 계곡 계곡가자 떠나요 천명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히팅! 꽃놀이! 꽃놀이! 꽃도 있을걸? 캬! 시원하다! 폭포! 시원하다! 5시에 꽃있네요! 뒷동산의 할미꽃! 꼬부라진 할미꽃! 이 집 뒤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갔지? 안 보여! 야 너 개피잖아! 이리와! 딱대! 살인휴가 중! 나 아무 차야! 나 괜찮아? 나 배우고 싶지 않나? 다행히 가면! 이 집에서 다행히 가야겠다! 다행히 가야겠다! 배우고 싶다! 되는파이! 놀러 갔다왔냐니요? 지금 놀러가고 있잖아요! 보고먹으러 가는줄? 선글라스 찍히고 치킨 먹으러 왔길래 모자까지 써볼래요? 시체만 보여! 왜 죽어있냐? 사베어 갖다 버려 내가 이렇게 못 쏜지 몰랐어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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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피고공이다 근데 가자 그래 미샤는 선글라스만 쓰면 되네 내가 모자까지 썼다 왜 모자까지 쓰니까 또 깐친하지 않아? 놀러온거같아 너무 즐거워 운전도 하고 버리려고 했어 어제 기름도 없었어 먹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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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왕돌이 세우는건 변수인데 그럼 나도 왕나무 옆에 간다 헉 차가 있는거 진짜 변수인데 잡음치러 가자 하나 둘 셋 깎고 아우 피고공 아니었어 못 잡았다 깨 어디 가는데 파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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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앙이 너무 맛있었어 아우 피고공이 아우 피고공이 아우 피고공이 아우 피고공이 라이딩? 꺼기는 라이딩하려면 빡세니까 아아 건축있는거 나와도 있다 이 자식 잘가라 쓰리 투 원 하나 더 헉 저 차는 뭐야 내꺼구나 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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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간다 내가 구해줄게 붕붕아 내가 다시 왔어 뿡 아 진짜 크게 아 잘못 간거 같은데 아우 빠졌다 아 빠지긴 했어 빠지긴 했어 빠지긴 했어 빠지긴 했어 조졌다니 조졌다니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자전거라도 없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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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약속 까다로 천천히 엑소 공개 숙소 공개를 공개 적당한 무조또 뱅 도저히 내가 8배를 진짜 못써 그래서 내 8배 이렇게 쏘기 때문에 8배 안쓰는거니까 앞으로도 8배 안쓰다고 뭘 하지마세요들 허! 와 이 집에 자전거 있을 확률이 높아? 이게 자전거가 나와주네 크흐 델판 되는판 왜 안타고 들어가냐고? 플라인에 있을까봐 총을 챙겨야되나 여러분? 피구공 최대한 쏘지 말고 해보자 피구공 버리긴 너무 아깝거든요 뒤도 있을텐데 근데 자전거 좋지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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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클 보고 서클 봐 서클이 너무 말이 안된다 그치? 나 못본거 같지? 저기까지만 가면 할만한데? 인이거든? 낙사 바꿔야겠네? 근데 도트도 없는게 시체로 자기장 바뀌잖아 체력 도트도 Ruby 인식 살이 지 wonders zers 이 랑식 싸워봐야 할지도 건너가 마지막인데? 건너 푼 자기장이야? 어떡하지? 호흡 2개 굴 2개 와 이거 어떻게 먹었냐? 와 이거 어떻게 먹었냐? 와 이거 어떻게 먹었냐? 야 나 왼쪽에 있는 게 아니었어? 대박 GG 와 이거 어떻게 치킨 먹었냐? 나이스 수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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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썸네일 찍어야지 여러분 기다려 코코야 일하자 꼬리 등장 코코야 일할 시간이야 될 돈은 걸어먹기는 힘대 이건 무슨 컨셉이지? 언니 썸네일 찍는 중 썸네일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그rot 내게 차이가 어 여기 저기 여기 어 내게 여러분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